아, 나 지금 화살하는 중이라. 아, 나 지금 화살하는 중이라. 맞다, 맞다. 나 언니 남성 왔잖아. 어? 나 지금 사 싸우면 돼? 아, 아니야. 무슨 소리야. 엄마 속에 막난다고. 아, 너 잘 다녀와. 어, 영희야. 너 이제 어디 갈 거야? 나 인생이지만 더 사랑해. 아니야. 이 오빠가 말고 나 화살하고 사랑하자. 너같은 기미같은 소리가 죽거든. 근데 나 화살을 안 해서. 어, 얘가 애가 무려한 거야. 너같은 애들이 오히려 화살을 하면 완전 이뻐준다니까. 대박. 올라오는 김에 내가 너의 러쉬처럼 만들어줄게. 우리 화장품 사러 가자. 반갑습니다. 울리지영입니다. 언니, 언니, 언니. 안녕하세요. 저 비주얼 먹었거든요. 이쪽으로 오실게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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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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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거 뭐예요? 이거 태어나는 틴트인데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. 오, 갑자기, 너무 예쁘다. 어머, 언니 이거 쏘올까요? 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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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. 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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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. 언젠가 똑같은 색이 되기 전 좋은 거 있겠네요. 이거 한번 써봐요. 대박 완전 글씨. 잠깐만요. 언니 지금 발은 내용 뭐예요? 어, 어머, 어머. 내가 마스크 쓰고 입력도 보여? 어, 어. 새로 산 건데. 내가 언제 못 쓰는데. 왜 언니. 언니 미부가 너무 눈무셔서 여기 마스크가 나오잖아요 이거 저것도 잘 되거든 이거 보여줄게 완전한 거에요 혹시 영민은 어디 갔지? 미만 산다고 했으니까 금방 사고 나오겠지? 그래, 다 사지도 않으면 당이 연쩡거리면 자기의 능매가 될거야 뭐야 여기 있었니? 빨리 따라 다시 갈거야 다시 갈거야 네 언니 감사했어요 너가 잘 아는 빌리셔? 맞어 그래 비비만 산다고 하지 않니? 와 어떻게 비비만 사냐 이 신성 애기들이 언니 쳐도 될 거 같으세요 내꺼 쳐다보잖아 잠깐만 영희야 너는 아무것도 안 산다고 했는데 언제 나보다 도망이는데 왜 그래? 지구분이 이것저것 보내주시는데 너무 미안해 잠깐만 뭐야 똑같은 거 영웅에 가졌어? 선생님한테 와서 좀 보내시더라고 그래, 그래, 그래 잘했어 아무튼 우리 이제 화장하러 갈게요 어? 아! 뭐야! 영숙아! 어, 아직 교실에서 뭐하고 있어? 나 일단 한 번 가는데 한 번에 손가락 있어봐 화장하고 있어 너 겁나는 거 아니야? 그때 나한테 말해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나도 화장하러 해야지 아 깜짝아 어? 뭐야? 뭐야? 붉은색 소황색 그 사이 속에 눈빛 눈빛 핑크색 활색 내는 그렇다고 블러셔 가네 아! 아! 아기 아파 왜? 화장할 거면 나 먼저 집에 갈게 어! 영희야 영희야 화장손도 샀는데 화장해! 나 다 했는데 뭔 소리야 지금 눈도 그대로 입술도 엄청 허영구나 떡크림 발랐어 야! 뭐야 떡크림 무슨 화장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더 과하게 하게 되면 집에서 사람들이 남아 찾아볼까봐 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오늘 하루도 안 갈 사람들이 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가 화장하지 1도 모를걸 그래 화장하는데 아니 역시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여기야 여기 이건 잘못된 게 못뜨릴게요 어! 그니까 나는 저렇게 엄마한테 아이고 내가 되게 예쁘게 해줄게 어때? 아 옆에 있거든 네 제가 너무 쉽지 않아 안녕히 있어 안녕히 있어 안녕히 있어 안녕히 있어 영희야 영희야 어디 가는 거야 나 눈 좀 떠봐 아이라인 그려야겠단 말이야 내가 뾰족하고 무서워했어 어 그래 그러면은 나 이제 바지 설정하다봐 내가 네 눈에 엄청 어울리게 예쁘게 그려줄게 어 뭐야 뭐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야 걱정하지마 내가 어려운 게 알아서 예쁘게 잘 해줄게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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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은 이 색깔 너무 빨란 것 같은데 아휴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게 이래보여도 입술에 바르면 엄청 자연스럽게 예쁘단 말이야 내가 다 써보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분위기 수가 없잖아 영희야 왜 이래 영희야 너 완전 예뻐 영희야 완전 너 진짜 영희야 영희야 그래 어 진짜 거울봐봐봐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뭐야 왜 거울을 제대로 못 봐 네 처음 보는 사람이랑 다행툴 성격이라서 야 뭐야 지금 영희야 완전 웃겨 아 맞다 맞다 영희야 나 이 아이라인 멋진 것 좀 수전할 때 도와줘 내가 내가 어 니 응 어디가 버틴거지 여기인가 여기 이쪽으로 응 응 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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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디가 버틴거지 모르겠어 깊이 잘못 지우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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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야 스태프 자기 우리 화장 잘 먹었네? 뭐래? 야 난 항상 잘 안 먹었거든? 왜? 너 항상 이상하게 오다니면서? 왜 이러면? 야 그리고 나는 원래 생얼이 훨씬 이쁜 사람이라고! 그치 여부야? 어.. 시계? 나 저기가 생얼 보다는 좀 확실히 화장하기 예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좋으면 제일 상처받겠지 야 야! 어? 이 틴트 되게 이쁘다 어디갔어? 아 이거 우리 형에서 추천 받은 상탭인데 진짜 장난 아니지? 이거 발림성도 좋고 발색색 붙잡아! 내가 손 한번 발라봐봐! 야! 너 이거 만약에 산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올령 언니랑 완전 예쁘거든 내가 손에 비춰줄게 아니야 야 고마워! 아 못다 못다 영희야 너도 입술 허락도 입지 말고 이거라도 발라봐봐! 나..나는 괜찮은데 어? 뭐야? 틴트 발랐네? 야 옷을만 발라도 사람이 생기가 좋네! 예! 이쁘다! 좀 사러 오고 다녀! 맨날 도마스 먹은 것처럼 옷을 생각해보낸지 말고 고마워 헤헤헤헤헤헤헤헤 진짜 안 발랐는데? 근데 영숙이가 나한테 도마스 먹은 사람 같다고 그랬어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가? 난 죄악이야 아니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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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희야 너 발랐는데 무슨 새끼야? 처음 본 새끼인데 완전 예쁘다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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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스가 아니라 그 미스를 뜯어서 흥된거였어! 헉? 아.. 아..영희야 완전 웃겨! 아..영희야 완전 웃겨! 아..영희야 진짜끼네.. 아..영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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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25페이지를 보면서 아..영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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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게 연결을 해봐 아..영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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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뜯고 있어 지금 고개 다 속이고 어? 고개 들어봐 아..영희야 저희가 지금 목기 속해온건지 뭐..영희야 고개를 피만 안 떼는 거 아시죠? 뭔지 몰라 고개를 해봐 응..영희야 이거 봐 아..영희야 또 가지고 학습지 파장을 해 아..영희야 저거는 안 했는데 약은 제가 편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..영희야 아..영희야 너 때문에 꼽을 잘생겼기 때문에 올라와서 꼽을 빨리 꼽을 거예요 꼽을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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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짓말 진짜 못하는구나 아..영희야 꼽을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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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목은 진짜 아..영희야 너 너 손을 안타고 내가 볼까 아..영희야 어..영희야 아..영희 조용히 너 수업시간에 누가 도너스 먹으래 도너스 안 먹었는데요? 지금 주변이 새하얘가지고 도너스를 잔뜩 먹었는데 지금 모르는 척이야? 도너스 안 먹었어요 너 수업 끝나고 도너스 들고 견뎌봐 우리 사장님 겨우실 가자 그래도 나랑 같이 가니까 좀 낫다 같이 아 맞다 가는 길에 도너스 사가야 돼 선생님이 갖고 오네 어? 저기 영숙이 아니야? 너 지금 눈매야? 이게 뭐야? 너 원래 눈매가 진해요 눈에 빠지다 꺼있는 건 뭐야 그러면 눈빛한 눈동자 발 빠진 술을 하고 있어 너 혼자 품 싹 다 들고 어? 성형끝끝 거위로 부르셨는데요? 아 너도 됐어 너도 이용숙이 너 따라와 대단하라 그래 대박 대박 우리 영숙이한테 붙였다 역시 사랑은 화장이 과하면 안 돼 그렇지 마찬.. 틀리로 다석이 너도 생활이 더 예뻐 어? 칠착? 어떡해 어떡해 거짓말 못하잖아 완전 진심이구나 그럼 화장 지고 올게 안녕 11월 28일 아쟁이 얘기에 거짓말을 했다 난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오오오오 아이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